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오 알림까지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뿌링클 순살치킨 그리고 치즈볼 먹방 레츠고 치즈볼 시원하다 뿌링클 치킨 진짜 먹고싶었어요 진짜 맛있네 치즈 짜 초콜릿 초 초콜릿 초콜릿 반가 bicycle 초콜릿 쫄아 아...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치즈볼 치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에는 치즈맛이 나는데 겉에는 달달해요 그리고 식감이 진짜 예술이네요 제 아이스크림 콜라 치즈볼은 50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감탄! 꼭 드셔보세요 조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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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너무 맛있다 와우, 흰색깔 와우, 흰색깔 종료 콩나물 마요네즈 매운소스 계란을 먹어볼게요 이걸 기다렸다 이거 진짜 맛있다! 식감이 미쳤는데요? 너무 맛있다 다음에는 치즈볼만 시켜야겠어요 치즈볼만 시켜야겠어요 꽉 졌어요 짜파게티 아쉽다 먹방이 끝났는데 오늘 치즈볼이 진짜 맛있었어요. 대박. 진짜 대박. 다음에 치즈볼만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다. 소리도 괜찮았나요? 괜찮은 것 같아. 그죠?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끝!